오늘은 최근 SNL 코리아에서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장 패러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 팬덤들이 이 패러디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NL 코리아에 대해 알아보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콘셉트는 원조처럼 콩트와 정치 풍자를 통해 호스트들이 철저하게 망가지는 것이 방송 특징인데요. 방송의 콘셉트답게 최근의 이슈에 대한 풍자들을 주로 다루기도 해 이로 인해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이들 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지난 19일 SNL 코리아 시즌 6에서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장 출석 장면을 패러디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배우 지혜은이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 발음을 따라하며 연기를 했는데요. 하니는 최근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증언했죠. 하니의 당시 증언 내용 한번 보시죠. 그리고 여성 매니저 분이 저를 지나가셨는데 그때는 저 계속 팀 멤버들이랑 잘 인사를 했고 근데 이제 한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오셨어요. 저는 계속 같은 자리였고 근데 나오시면서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그리고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적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많은 팬들은 하니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응원했는데 SNL의 패러디가 이를 희화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SNL 코리아의 패러디 영상 짧게 한번 보시죠.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출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회사 복도에서 옆팀 직원분을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옆팀 상사님이 그냥 무시해라고 하셨습니다. 하니가 국정감사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증언하며 보여준 진지한 모습을 희화화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 SNL 코리아는 과거부터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 등도 풍자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풍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를 조롱했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요. 풍자는 풍자일 뿐인데 말이죠. 이날 방송에서 SNL에서 말하려고 했던 건 하니의 어눌한 말투가 아닌 국회의원에 대한 조롱을 한 것인데 왜 이들 팬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런 풍자나 개그들을 눈치 보면서 해야 하는 것인 걸까요? 더욱이 이들 팬들이 조롱했다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을 따진다면 앞서 유튜브 채널 등에서 하니가 출연한 영상을 보면 당시 유병재가 하니의 말투를 따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SNL 코리아를 보고 화내는 일부 팬들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닐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논리로 가진다면 정치 풍자 이런 것도 못하는 것인데 말이죠. 어차피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그냥 웃어넘기면 되는 것인데 굳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들 팬들은 이날 하니를 패러디한 지혜은의 인스타그램에 찾아가 악플 테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혜은이 단순히 제작진의 대본을 받아 연기를 한 것뿐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에 지혜은은 댓글 창을 닫기도 했는데요. 이들 팬들은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며 해시태그 총공서포트 공지를 올리며 양식에 맞춰 태그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뭐 하나만 본인들에게 마음에 안 들면 여론몰이와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공격받는 상황이 정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그냥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으로만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러디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